네.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SG는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갈 길 바쁜데 또 공치는 그런 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세주들이 제가 갖고 있죠. SY 스트리트에 갖고 있고요. 이미 한 50%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에버다임을 갖고 있는데 1 더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 포트들 잠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SY 스트리트액이 51% 나와 있고요. 현대 에버데임도 일단 1차 목표치를 터치를 했죠.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볼 것은 SY 스트리트액이 아무래도 대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SY 스트리트액은 한번 차트로 보면서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한번 대장으로 섹터 자체의 대장이 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세나 이쪽 섹터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가 11월이니까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도 3월까지는 이쪽 관련 종목들이 취임이 1월이고 또 처음에 초기에 자기가 진행하게 될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나 기조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이 되니까 그걸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까지는 우크라인 재건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추세에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조금만 더 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전 고점이 지나는 자리가 캔들 몸통이 있었던 자리로 보면 5,5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워낙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 2, 3일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생각해서 관련 주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수혜 극대가 꼭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편입할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건 수혜주, 제가 현대의 에버다임이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9,190원 기록하고 있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동일고무벨트입니다. 동일고무벨트인데 옛날에 이 종목이 갈 때는 정치 테마귀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갔었습니다만 이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이 회사는 곰무벨트 만드는 회사이고 벨트 만들다 보면 당연히 또 캐터필라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회사도 진성티시와 마찬가지로 캐터필라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관된 수혜주들이 요즘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종목이 가지만 오늘 조선주가 갑니다만 이게 원래 건설기계 조선 이런 쪽의 경우에는 산업재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경기가 처음부터 바닥을 치고서 턴에서 순환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가는 것들이 중장비, 건설기계 조선 이런 쪽 섹터들인데 그중에 또 조선은 업황이 좋아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의 경우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커다란 소위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독일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마셜플랜 같은 그런 부분이 기대되면서 조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테마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는데 종전이라는 것도 결국 휴전이라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 다음 어쨌든 3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해이쉬의 계속 핵심이 되고 누가 되든 종전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동일 부문 팩트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지금 가다가 차트가 보시면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가 이게 그동안 계속 시세를 낸 적이 없는 정말 어찌 보면 이게 종목이 잡주하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흐름을 보이다가 딱 치고 갔는데 눌렀습니다. 눌러서 여기에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는 원형 바닥형의 오른쪽에 원형 바닥형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플랫폼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 저가 매수해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뚫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낼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동일 부문 벨트를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일을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해서 워낙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게 시세는 저렇게 좀 그렇게 움직이지만 전동 벨트라든지 컨베어 벨트를 생산하는 쪽도 있고요. 또 굴삭기, 컨바인, 운반기 이런 게 들어가는 소위 크롤러라고 해서 벨트만 생산하는 크롤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쪽과 관련된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인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실적이 나와 있죠. 꾸준히 이 정도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실한 종목이나 그런 종목이 아니고 유보율은 일단 3000% 이렇게 달하고 있고 소위 가치평가 기준으로 해도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마가 붙었을 때 좀 멀리 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펀드멘탈이 받쳐주면 지속성이라든지 좀 안정감 있는 그런 투자가 테마주를 하더라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종목이 그동안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게 2012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월봉인데요. 박스권이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번 모멘텀 정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인 재건이라는 게 크고 또 이 회사가 또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크라인 재건과도 맞물려 있고 건설기계 쪽과 관련된 컨셉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도시재건에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누가 하냐면 수자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기업 설명회도 갖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형 산업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정책탐화주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하나중권 미국 대선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커지면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SG나 다스코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죠. 재건하려면 도로 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를 나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해서 나온 그런 기사다라는 것이고 동일국물 벨트의 상승의 요인도 결국 재건주라고 하는 그런 카타고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요즘 제일 핫한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면 사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먼저 종전 얘기를 꺼냈을 때 젤렌스키는 그런 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먼저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도 이런 미 대선에 대해서 좀 빨리 조기에 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면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못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기로 좀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가 소위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시키든 또는 어떤 관계를 맺어주든 소개를 시키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주선을 하거나 매칭을 시켜도 답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세계 전국도 황폐화되어 있고 사람의 삶이 피폐해진 게 끌 수 있는 한계치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 지원 없이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무기도 전쟁도 뒤에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도 이런 입장이라서 두 국가 모두 지금 휴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새해로 넘어가면서 누가 되더라도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그런 그림은 계속 좀 이어지고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지금은 이제 시세가 많이 안 나 있는 초기 단계니까 진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 남북경협주처럼 지금 비슷한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재건이나 북한 개발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트렌드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좋은 자리라고 보고 종목을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 전략은 1차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직전 고점 정도가 지나는 1만 1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목표치는 너무 많이 주면 또 그러니까 또 목표치가 지나는 1만 5천 원 드리고요. 손절 나이는 손절 나이는 8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료방송을 4시 반에 제가 보통 했는데 오늘 3시 반에 하겠습니다. 3시 반에 무료방송 진행하면서 하반기는 테마장입니다. 지수는 묶여서 못 가고 그 다음 미국의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레이트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뜻이겠죠. 위대한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그다음에 로테이션은 주도주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갔던 2년간의 바이든 주도주들을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트럼프나 새로운 대통령 관련한 주도주로 편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치주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반기는 한국은 가치주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반기 테마주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그 외에도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투자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3시 반 무료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